자 2024학년도 수능을 마치고 내년 N수를 계획하고 있는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TCC를 준비했어요. 이건 당연히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N수생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TCC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목을 N수 꼭 해야겠다면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 나의 개인적인 3수의 이야기와 또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로서 좀 장수를 한 그러한 사례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가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꼭 해야겠니?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게 정말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시 또 N수를 해야 한다는 그러한 상황이 들어서 자 이걸 뭐 일반화 시켜서 이야기하기 참 힘들어요. 그리고 대학 입시 자체가 거의 내 생각엔 그래요. 이건 뭐 좀 깜깜이 전형처럼 돼버려서 이게 뭐 상당히 여러 부문의 준비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곳에 불합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눈물을 머금고 다시 하는데 도대체 내가 뭐가 부족했었던 건가? 또 내가 뭘 잘못했지? 자 이렇게 상당히 억울하게 이 N수로 내몰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일단은 이 TCC를 찍는 내 마음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그리고 이거 영상 넘어가기 전에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꼭 N수를 해야겠는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나라에서 대학을 진학하는 거 말고 다른 나라에 가서 대학을 진학하는 건 또 방법은 없는가? 뭐 아주 넓게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시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유와 원인을 갖고 있기는 하겠지만 일단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잘 생각을 해보기 바라고 그래도 난 꼭 해야겠다 라고 일단 결심이 굳었다고 한다면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pportunity Cost를 정확하게 따져라. 자 Opportunity Cost하게 되면 기회비용이죠. 기회비용의 개념은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한 해 더 하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일단 막대한 비용이죠. 막대한 비용이에요. 이게 특히 재수 정규반, 종합반이라고 하죠. 이거를 다니게 될 경우 여러 가지 비용이 만만치 않고 또 기타 부대적 비용까지 하게 되면 최근에 내 주위에서 내 친구의 아들, 딸들 재수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한 수천만 원 정도가 깨집니다.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 또 여러분들이 저마다 다 다른 가정 형편 하에서 또 부모님과 한번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한 해 더하는 것을 지원해 주시는데 그게 부모님의 노후 자금에서 이게 지금 계획에 없던 일이 생겨서 상당히 많은 출혈적 지출이 되더라는 건 아닌가 자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나이에 집안의 어떤 가정 상황이나 경제적인 형편은 나몰라로 하고 그냥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라고 고집하는 것도 사실은 부모님한테 못할 지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다른 곳에다가 투자를 했을 경우에 뭐 여기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투자죠. 그게 또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 그러면 또 진지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막대한 비용 과연 감당 가능한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과연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가져올 자 그러한 대가가 모든 기회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이 요즘 잘 쓰는 말로 과연 가성비가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인가 이거 꼭 계산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돈이 마르지 않는 셈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나마 금년 입시 한 해 치르는 데에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저런 여러분들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 하시면서 또 형편에 따라 속으로는 상당히 고민도 많으시고 힘든 일도 많으셨을 겁니다. 우리 그 정도는 생각해 되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예의와 도리상 부모님에 대한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줄게. 나는 3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패했어요. 제수도 실패하고 3수도 실패했어요. 내가 대학에 그러니까 난 원래 87학번이에요. 오 상당히 옛날 사람이죠 그치? 87학번. 그때는 이제 수능도 아니고 학력고사라는 시험을 치를 때였고요. 나는 원래 고3 때 이과였습니다. 그런데 나의 절친. 어제도 만났는데 그 절친은 이제 모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서울대학교 제어계측공학과에 간다고 해서 그러면 나도 한번 가볼까. 내가 이과로 갔던 거에 있어서부터 나는 거기에 나의 의지가 100% 투영되지 않았었어요. 나는 지금 생각을 해봐도 내 성향은 분명히 문과적 성향이야. 그런데 집에서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치대를 가라는 그런 부모님의 강권에 그리고 나는 미래의 진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었고 여러가지 이제 나는 다양한 과외적 활동 학교에서 학교 대표 보컬 그룹의 기타리스트이자 또 리드싱어로서의 활동도 하고 학생의 활동도 하고 또 방송반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나는 학교 생활을 공부보다도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적인 내 스스로 난 전인적인 인간이 되겠다 해서 많이 과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내가 고3 현역 때 성공하지 못했던 건 그냥 어차피 나는 재수학위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내가 고3 한 1학기 정도를 지나면서 깨달았거든. 내가 이과 수학까지 해낼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내가 목표로 하는 서울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을 만큼의 역량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정말 뼈아픈 그런 각성이었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메타커리션을 바위한 거죠.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를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의 나의 메타커리션 나의 초인지는 명령을 했어요. 금년은 힘들다.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일단 확인을 했고 시험을 보고 시험본 결과 점수를 놓고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학력고산 시험은 시험을 똑같이 봐서 수능이랑 똑같이 봐요. 그래서 청주학교로 쫙 줄 세우고 물론 내신도 있었겠죠. 난 내신도 1등급으로 마치지는 못했어요. 워낙 고 1, 2때 신나게 노느라 그래서 2등급으로 마쳤는데 거기서 일단 내신이 2등급이라는 것 자체가 서울대 공대를 가기는 힘든 일이었고 난 의대나 치대를 쓸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리고 되게 건방지고 오마는 생각이었는데 일단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삼는 순간 다른 학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타 대학들은 이하 동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갈 곳이 아니다. 아니 그때 생각이야. 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친구 따라서 지원할 수는 있는 거니까 시험 성적 결과로 구했을 때 절대 지원 불가능한 점수였지만 친구 따라 1지망 서울대 지역에 주공학과 2지망 뭐 아마 서울대 농대였나 막 그랬을 거예요. 뭐 농대를 폄하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어쨌든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지망은 붙었는데 전공이 요즘 이름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임학과였나 뭐 이렇게 됐었어요. 물론 이제 난 갈 생각 없었고요. 임학과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몰랐고 거기서 임자가 수풀림자라는 것밖에 몰랐어요. 자 그리고서 재수를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예정된 수순이었고 나는 문과로 바꿨죠. 자 문과로 바꿔서 한 해 동안 했는데 어 근데 글쎄 내가 갈 길을 찾아간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은 했는데 그리고 이제 나의 목표는 그때 어 이것도 역시 건방지고 오만한 생각이었는데 사실 1996년도 IMF 이전까지는요 거의 그냥 서열화되어 있는 대한민국 대학에 있어서 그냥 인서울에 뭐 한 넘버 5 안에만 들어가면 졸업을 하고 어딘가 취업하는 건 내가 골라서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물론 이제 시험은 봐야 되겠지만 입사시험을 자 그런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나는 뭐 가정형편이 거의 흑수저 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뭐 취업을 하거나 이런 걱정 없이 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해서 나의 그때 꿈은 대학 교수였고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서 대학을 그때 이제 서울대 영문학과 그리고 이지망을 뭘 썼는지 그건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재수를 하는 해에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가 좀 지쳤고 그리고 또 자만도 있었고 공부에 대한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이제 어 그때 재수를 하던 해에 떨어지고서 내가 어떻게 이거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하다가 그때 이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군대 가느라 군대 가는 것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애들은 검사 마치고 빨리빨리 가는데 나만 끝까지 남겨놓고 계속 눈 검사를 한 두 번인가 세 번을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눈에다가 무슨 약물을 집어넣고 잘 보이지도 않는데 무슨 암실 같은 데 집어넣고 저 왼쪽 끝에서 무슨 불빛이 나오는데 뭐 그거를 응시하는 자 이런 것까지 테스트를 하고 그런데 그 눈에다 마지막에 넣었었던 그들이 넣었었던 약물 때문에 눈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래서 이제 통지서를 받았는데 지금 어떤 상태다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옆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이게 도대체 뭐냐 내가 몇급 판정을 받았느냐 했더니 어 나한테 뭐 이제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 이 CX하고 욕을 하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왜 나한테 욕을 하고 속으로 지랄이지 하고서 이제 눈을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나서 딱 봤더니 제2국민역이라고 해서 면제 판정을 받은 거예요 와 난 이제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는 그때는 잘 몰랐고 어쨌든 군대 안 간다 나는 뭐 그때만 해도 거의 한 3년 가까운 세월을 복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야 시간 굳었다 재수한 거 하나도 아깝지 않다 고3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날린 것도 괜찮다 이건 나 다 보상받은 거다 한 해 더 이렇게 해서 이제 삼수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삼수할 때는 열심히 했고 그리고 나는 대학 교수가 꿈이었기 때문에 어문계열이 있어서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정 교수가 가장 적은 그 당시 서울대 노원호문학과에 정 교수님이 두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 나머지는 이제 부교수 조교수 이제 이런 분들이 있어서 야 이거 별 생각도 없었어요 뭐 내가 러시아 문학은 좀 뭐 톨스토이나 도스토에프스키나 뭐 이런 것들을 읽는 거를 좋아하기는 했었어도 내가 그거를 전공할 생각은 별로 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삼수함에서 든 생각은 야 뭐 이제 영어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대단히 잘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영어를 전공할 필요가 있겠는가 영어 말고 다른 어문학 전공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영어는 혼자 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어문학 전공을 해야 내가 하나의 언어라도 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보니까 다른 전공보다도 내가 공부를 해서 만약에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그리고 또 이제 유학을 가야 되는데 유학에 대한 것도 좀 이제 비용도 가장 좀 적게 들만한 곳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교수가 되기 좋은 곳 이렇게 해서 이제 노어문학과를 이제 내가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선지원 후시험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하겠지만 학교부터 먼저 지원을 해놓고 내가 지원한 학교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거야 야 근데 내가 그 해 마지막에 봤었던 성적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종로학원 모의고사에서는 성적이 정말 잘 나와서 내가 이제 선지원 후시원을 한 데 있어서 당연히 최근 지원하기 몇 달 전에 이제 모의고사 통계를 낸 성적을 갖고 출신 고등학교에 가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놈이 진짜 맘 잡고 공부를 열심히 했나 거의 뭐 전국에서 상위 진짜 한 0.5% 한 0.34% 정도 안에 드는 그런 모의고사 성적이죠 실제 이 학력고사 성적이 아니라 그걸 받아서 이제 근데 왜 이 성적을 가지고 노어문학과를 쓰냐 뭐 이 정도 성적이면 너 뭐 법대도 쓸 수 있는데 그런 건 저 관심 없고요 저는 교수가 꿈이고 그럼 영문거라도 쓰지 이러냐 아 이건 작년에 써봤지 않습니까 저는 영어는 혼자 할 수 있고 다른 어문학 전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써주세요 그래서 그냥 내 원래 고3 때 담임이었던 분한테 원서를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하고 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자신감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그날 영하 15도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수험 번호상으로 직원을 일찍에서 그런가 왼쪽 편에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화야 유리창이 깨져 있었어요 앞에가 그리고 영하 15도인데 저쪽에 뭐 무슨 날론가 히터인가 있긴 하지만 그게 뭐 제대로 잘 이렇게 난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난 원래 손발 추위에 정말 약한데 유리창이 깨져갖고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감독관한테 얘기를 했지만 감독관에도 파견 나온 분으로서 어쩔 바가 없었던 거예요 뭐 다 이미 모든 게 고사장이 세팅되어 있는데 자리를 바꿔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뭐 임시방편으로 종이 잘라갖고 테이블을 이렇게 붙여주긴 했는데 너무 추워갖고 뇌까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시험을 치르면서도 그냥 뇌가 정지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시험을 아 내가 또 이번에 조졌구나 한 느낌 그리고 또 그 영화 15도에 내 어머니께서는 나를 데려다 주시고 내가 시험 끝날 때까지 교문 앞에 기다리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막 그 생각하며 막 이런 모든 것들이 자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핑계라고 할 수 있겠고 내 자신도 핑계일 수 있었겠지만 가장 중요한 시험을 보는 그런 수험 상황에서 나는 그 해 나름대로 하느라 열심히 했었던 것에 대한 실력 발휘가 안 되고 있음을 느꼈죠 망했다 떨어졌죠 합격자 발표 전형을 보러 갔는데 뭐 면접할 때까지도 난 그냥 자신 있게 했지만 떨어졌고 그래서 이제 상하수당 왜냐하면 내가 마지막에 갔던 종로학원의 모의와 성적이 정말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뭐 그것만 지출하면 무시험 전형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뭐 온 사방군대에서 다 전화가 와요 꼭 사수해야 되겠네 그냥 후기로 그때는 이제 또 전기와 후기를 나눠서 분할 모집이라는 걸 할 때입니다 지금하고는 입시도가 근본적으로 다를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후기를 시험을 보고 서울대만 학교가 아니니까 그냥 웬만한 학교 가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어느 누구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죠 내가 또 지금도 만만치 않지만 상당히 나의 고집 아니 아직이 좀 세서 근데 모든 친척과 모든 사람들의 그런 나를 설득하고자 하는 시도가 무산됐을 무렵 내 고등학교 때 친구의 아버님께서 직접 나한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뭐 전에 한두 번 뵌 적은 있지만 친구 집에 놀러가서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실진 몰랐는데 그분이 당시 성균관대학교 동문과에 재직 정교소로 재직 중이셨고 나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또 사수할 거란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후기로 그 당시 성균관대학교는 후기였습니다 그냥 성균관대학교 응시를 하고 내 밑에서 공부해라 네가 뭐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독일 학비 없으니까 독일 유학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러면 뭐 내가 끌어준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너의 연구 실적이나 이런 논문 괜찮으면 뭐 네가 박사학위 받고 돌아왔을 때쯤이면 내가 정년할 때 되니까 뭐 다른 어떤 경쟁자들이 없으면 네가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오 그 말은 또 나의 심금을 울렸어요 그래서 다시 뭔가 사수를 하겠다는 게 사실은 왜냐하면 난 삼수하면서 내 에너지를 다 쏟았기 때문에 더 내가 쥐어짞게 있을까 또 하면서도 되게 힘들었던 게 야 이게 기본적으로 앤수의 메커니즘이 그렇잖아 한 걸 또 하니까 부족한 부분만 잘 메꿔내면 야 이건 뭐 되겠지 막 이제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그게 정말 지독한 함정이에요 한 거를 또 하는 게 너무 지겨운 거야 그리고 다 아는 것 같은 거야 다 아는 것 같은 걸 내가 또 해야 돼 어? 그러니까 뭐 모의고사를 보더라도 성적이 점점점 조금씩이라도 올라가 그때는 이제 성적이 탑랭크였기 때문에 막 이렇게 성적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뛸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 돼? 어? 그래서 이제 유지도 되고 야 이거 뭐 진짜 야 이거 뭐 다 맞을지도 모른다 막 이런 미친 혼자만의 이런 상상도 하고 어 그랬었는데 어쨌든 재수할 때는 한 걸 또 하는 거 삼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 자신과의 어떤 내적 갈등으로 너무 힘든 거야 뭔가 열심히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뭘 열심히 해야 되지? 다 아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돼버리고 야 그러면서 정말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역으로 대학 간 친구들 어쩌다 만나면 뭐 나를 위로해 준답시고 만나긴 하는데 만나서 즐겁게 놀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지들이 좋은 학교를 다니니까 그때 이제 과외 알바에서 넉넉하게 이제 용돈도 있으니까 맨날 밥도 사고 또 술도 사고 하는데 놀고 들어오면 즐겁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어 나의 가슴 한켠에 어 내가 뭔가 좀 어떤 열폐감 열등감과 패배감이 막 들고 기분이 무지하게 안 좋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이제 그런 내적 갈등 번민 고뇌 막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상당히 힘들게 보냈어요 뭐 그래서 이제 결과는 내가 성경안대학교의 후기로 지원을 해서 당연히 뭐 성경안대 동문과에 수석으로 합격을 했고 입학을 했고 그리고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 등 많은 등 그러면서 이제 영어를 부전공했다는데 복수전공으로 좀 더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는데 어 내가 재수와 삼수를 했었던 것에 대해서 나는 즉각적으로 후회를 했어요 즉각적으로 일단 첫 번째 내가 못 말리는 서울대학교 병에 걸려서 다른 대학들이 솔직히 그때 아주 오만한 생각으로 학교로 생각도 안 되고 내가 있을 곳이라는 그러한 느낌도 안 들고 그러면서 아예 논외로 제쳐두고 어떤 차선책도 두지 않고 그냥 이제 무모하게 그렇게 달렸었던 거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해서 내가 현역 고3 현역으로 대학을 갔었던 들 아니면 재수를 성공해서 대학을 갔었던 들 돌이켜보면 뭐 그건 이 생각은 그 이후 한 10년쯤 지났었던 생각이지만 내 인생이 뭐가 얼마나 달려졌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야 내가 정말 눈이 나빠서 병역 면제에 대해서 벌었던 시간이 그 시간을 이렇게 허망하게 날려버린 것에 대해서 나의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에 대한 아까움으로 나는 정말 사실 또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도 들었어요 그리고 가정 형편도 그때까지 정말 좋지 않았는데 나를 그렇게 재수와 삼수하면서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내 부모님은 얼마나 큰 속아리를 하시면서 또 나를 물론 이제 모의고사 볼 때마다 성적표 날라오면 그렇게 성적이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상당히 최상위권으로 진입해 있는 모습을 보고 위안은 삼으셨겠지만 힘드셨겠죠 그것도 이제 그 당시는 나의 사명주 중에 막낸데 막내 특유의 그러한 어리석음과 이기심이 좀 있죠 뭐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걸 또 뒤늦게 깨닫고 어쨌든 그랬었어요 그래서 또 길었던 전혀 가감을 하지 않은 나의 재수와 삼수의 실패담 실패죠 내가 궁극적으로 목표하던 곳에 가지 못했으니까 자 그것들을 장황하게 늘어났는데 자 결론은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갖고 내 스스로에게 당위성을 갖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 지금보다는 이제 돈이 훨씬 덜 들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내 인생에 똑같은 것을 두 해나 더 반복해야 했었던 그러나 절대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 2년이라는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 정말 큽니다 그리고 나의 예제자 첫 번째 홍푸름이라고 남자예요 이 친구는 모 고등학교의 문과 전교 1, 2등을 다투고 목표가 서울대 경영학과였습니다 그런데 7번을 떨어졌어요 그리고서 팔수를 했는데 내가 그러니까 7번 떨어질 때까지는 난 그를 만난 적이 없었어요 인강으로만 나를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내 연구실장과 연락이 닿아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얘기했었던 이 스토리를 얘기해주면서 아 이제 좀 그만해라 서울대학교만 대학교 아니다 서울대 경영권 나와서 뭐 하려고 그래서 군대도 경영역도 연장해가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냐 그냥 서울대 뭐 이번에도 가면 좋지만 차선책을 마련해라 그 친구는 이제 어 아마 100% 아마 내가 마음을 돌려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의 8번째 입시만에 들어가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는 뭐 고3 현역으로도 아마 갈 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제 그놈은 서울대 경영학과 때문에 무려 8년 7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는 상태고 또 제주 또 모여고 출신의 또 여제자 오수했어요 그 친구들이 이제 학교에서 최상위권 랭크를 하다 보니까 역시 또 못 말려는 서울대병 그러다가 오수 끝에 또 내가 뜯어 말렸죠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래갖고 그냥 서강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이제 지금 뭐 취업을 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더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네 또 절친 중에 하나가 본인은 정형외과 의사고 와이프는 안과 의사예요 둘 다 전문직이니까 뭐 상당한 가계 소득이 있겠죠 그런데 그 딸이 원래 음악을 하다가 음악으로 성공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아주 뒤늦게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초에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하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해서 엄마 아빠처럼 의사가 되겠다 사실 아니요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예체능계로 가겠다고 이렇게 하다가 아무래도 이제 예체능 실기에 몰입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은 절대적 학습능이 부족하잖아 그러다가 야 고3 이게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공부해서 의대를 가겠다고 하는 게 음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 있겠죠 그래서 3수까지 떨어졌고 그리고 이번에 4수를 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얘기했죠 금년엔 그냥 의대 안 되더라도 어 아무데나 가라 그러니까 원하는 전공으로 가라 이렇게 지금 간곡하게 이야기해둔 상태인데 뭐 더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이 N수와 관련해서는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할 텐데 자 여기까지 잘 고민하세요 돈 정말 많이 듭니다 그 막대한 비용 재수 정교 종합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또 그것만이 아니라 뭐 엑스트라로 이것저것 하게 되면 진짜 수천만 원 깨집니다 그리고 그리고 과연 똑같은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것을 네가 하면서 이게 너를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수능 학과목 공부하는 것이 너를 현명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한 해 더해서 뭐 어느 대학에 간들 뭐 학교에 레벨업을 시킨들 네 인생이 과연 크게 달라질 것이냐 자 그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하라는 것에 난 진짜 이렇게 긴 시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었길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할 건데 라고 한다면 재수라고 한다면 고3 때까지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실패의 원인 다 찾으세요 뭐 N수라고 한다면 어쨌든 금년 대학 입시까지 실패의 원인 그러니까 만약에 목표한 곳을 목표를 이루지 못한 걸 아니야 인생의 실패는 절대로 아니지만 목표하는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걸 우리가 실패라고 규정을 한다고 했을 땐 모든 원인에 대해서 철저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진짜로 왜냐 스스로 알죠 스스로 바로잡지 않은 페이는 결국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재수할 때 끊임없는 내적 갈등에 휘말리고 야 이걸 내가 아니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아니 심지어는 교재마저도 똑같아 야 우리 때는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수학은 무조건 정석이었고 영어는 무조건 성문 시리즈였어요 여타 문제집 좀 있는데 야 그거 손때 묻은 걸 또 해야 돼 또 다시 다 해야 돼 그 사람을 정말 미치게 만들었어요 너무너무 지겨웠고 이를테면 그러니까 나의 페이는 그때 내가 정확하게 분석했어야 되는데 나는 지겨운 걸 절대 못 참 성격인데 야 이거 한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의 어떤 삶에 지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똑똑해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정말 힘들었었던 내적 갈등 때문에 사실 뭐 집중도 잘 안되고 뭐 여러가지 문제점들도 있었던 건데 어쨌든 N수를 결심한 것이 워낙 다양한 이유 때문에 뭐 정말 수많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일반화 시켜서 말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너의 실패 원인이 무엇인지 스스로 쫙 리스트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리스트업이 했는데 내가 이건 통제권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가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면 무조건 다 바꿔야 됩니다 그거 바꾸지 않으면 지금 이 시작할 때의 마음이 절대 끝까지 유지되지 않고 상당히 중간에 어마어마한 업앤다운이 있으면서 그리고 지금은 전혀 상상도 못할 어떤 외적 변수에 또 부딪히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 초심 유지하기 무지하게 힘들어질 수 있고 그것이 또 새로운 패인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스스로요 스스로 바로잡아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N수 성공의 절대 조건은 Subdiscipline Subdiscipline 뭐예요? 자지심이에요 그치? 겪어봐서 알겠지만 특히 어떤 학교나 이런 거에 소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 뭐 학교에서는 뭐 내신에 뭐 너무 요구하는 게 많잖아 뭐 수능 공부 이외에 뭐 다시 이제 N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수시를 또 계획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학교를 벗어나서 모든 너의 가용 시간을 네가 선택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꼭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세상으로부터의 너무너무나 많은 이런 저런 수많은 유혹들이 예기치 못한 곳에서 너한테 닥치게 돼요 뭐 가장 흔하게는 갑자기 뭐 여친이 생기고 남친이 생기고 그러면서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 쳐 사라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마구마구 벌어집니다 나도 재수할 때 또 한 여인을 만나서 정말 쓸데없이 감정 소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또 허비한 것도 떠오르네요 갑자기 이건 내가 얘기하려고 내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셀프 디스플린 이런 극기하는 이러한 자제심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실패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뭔가 결정을 할 때는요 절대로 성공담만 들어서는 안 돼요 실패담에 귀를 기울여야 돼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고 그래서 진짜 하기로는 마음먹었다면 그리고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했고 그거를 내가 다 컨트롤 할 수 있게 다 통제를 하겠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부터 슬로건이 돼야 됩니다 나는 참는 건 뭐든지 자신 있다 나는 참는 건 뭐든지 자신 있다 모든 것 everything 알겠죠? all the things 모든 걸 다 참아내겠다 그리고 참아내게 되고요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공부하는 기계도 아닌데 왜 N수를 시작하려고 하냐고 그런데 일단 시작을 어쨌든 했죠 그러면 나는 참는 건 뭐든지 자신 있다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합니다 도중에 절대로 샛길로 사잇길로 빠지면 안 돼요 다음에 메타커리션이 필요합니다 뭐 메타커리션 잘 알죠? 초인지입니다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내가 뭘 잘하고 뭘 잘 못하는지 그거를 스스로 정확하게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 무조건 네가 약한 것부터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돼요 무슨 말이야겠습니까? 수학이 약해? 그럼 만사 제치고 선생님 그래도 또 기왕 하기로 마음 모은 거 국어나 영어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함께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내 생각은 달라요 메타커리션의 판단에 따라서 어떤 특정 부분이 약하다 그러면 빨리 최대한 빨리 약점이 강점이 되게끔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약점인 상태라고 내가 인지가 됐는데 그거를 여유롭게 방치하고 금년 입시 준비할 때와 별 다를 바 없이 행하게 되면 그 약점 대학 입시 치를 때까지 보완 안 돼요 단연코 그러니까 닥치고 지금부터 취약한 과목 영역에 대한 것부터 그거를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게 완전히 바꿔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성공하기 힘듭니다 아마 재수가 아니라 N수라고 한다면 내 말에 대해서 뼈저리게 공감할 거라고 나는 확신해요 다음 그리고 결국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입니다 패인을 분석해 보세요 패인 중에 상당 부분은 저 아니 초등도 아니고 초등 입학 전부터 시작된 엄마 주도 학습이 아니었을까 엄마가 다 매니지먼트하고 너는 그저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빨리 판단하고요 엄마한테 그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자 엄마의 매니지먼트와 이제 결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진정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려면 사실 뭔가 특히 엄마의 입김이 반영된 그런 엄마 주도 학습에 그냥 공부하는 도구였었다고 한다면 네가 자기 주도 학습으로의 완전 전환만 이뤄내더라도 내년 입시 반드시 성공할 수 있어요 난 확신해요 그런데 실패의 원인이 어느 하나도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선호와 이런 것이 아니 그조차도 판단이 안 돼 왜 그냥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해왔거든 그치 근데 그게 결정적 패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엄마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겠지만 모든 패인은 다 너한테 있다고 돌리시겠지만 근데 만약에 인수를 하겠다 다시 내년 입시에 도전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머니 좀 쉬시라고 하고 모든 걸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엄마의 정보력 후 하 난 엄마의 정보력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정보력은 네가 갖춰요 뭘 대단한 정보라고 그걸 엄마의 정보력이라고 하고 엄마가 팔고도 붙이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들 호들갑을 떨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엄마는 인생도 없을까? 자신의 인생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한 해 더하기로는 마음먹었다고 한다면 엄마 쉬시라고 하고 셀업 디렉티드 러닝하고 그리고 입시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리셋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리셋한다? 지금부터 모든 건 다 내가 알아서 한다 모든 책임도 다 내가 진다 이렇게는 안 되겠니? 어? 네 엄마가 언제까지 네 인생을 그렇게 대신 살아주고 엄마가 짜놓은 판과 엄마가 만들어 놓은 무대 위에서는 언제까지 그렇게 연기하고 살 건데? 내 말이 너무 지나쳐요? 그럼 어쩔 수 없고요 하여튼 한 해 더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나는 입시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리셋한 거다 난 진정으로 내 삶의 나를 찾는 것이고 내 인생의 나를 확인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진짜 마지막으로 내가 너라면 지금까지 이 쭉 단계를 거쳐서 와서 그래도 난 진짜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그냥 나의 100% 주관적 생각입니다 내가 너라면 나는 6월 모평이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갈 겁니다 지금부터 해서 6월 모평 볼 때까지 시간 부족하지도 그렇다고 무한정 많지도 않지만 절대 네가 지금 이 베이스에서 2025학년도 입시를 치르는 그때까지 해야 될 걸 6월 모평 전까지 다 끝내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6월 모평이 실제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난 모든 내가 해야 될 걸 다 완료하겠다 하고 목표를 세우고 가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너라면 아 뭐 집에 돈이 많아 뭐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집에서 다 해줄 수 있대 그거 논외로 하고 집안 형편이 막 수백만 원짜리 재수 정규반이나 뭐 이런 그런 거 할 형편이 좀 아닌 듯해 뭐 엄마 아빠는 본인들 자존심이 있으셔서 내색은 안 하지만 아 정말 힘들 것 같아 그런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너라면 나는 인강으로 하겠습니다 인강으로 다 끝내겠어요 인강으로 내 강의를 내 커리큘럼을 따라서 뭐 다 하면 성공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메가스터디 인강만으로 난 충분하다고 봐요 아니 그러니까 이전까지 조건이 다 여러분이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왜 왜 꼭 재수 정규반을 가야 되고 거기다 왜 엑스트라로 또 스타 강사를 찾아서 현강을 들으러 이렇게 오가야 되고 왜 그럴까 진정한 셀프 디렉티드 러닝이면 나는 인강만으로 충분하고도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6월 모평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네가 해야 될 과목을 인강 정해서 다 끝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6월 평가원 그때가 당연히 최선을 더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되고 아 이거 괜찮겠네 끝까지 혼자 가둬면 되겠네 싶으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독학 재수죠 그치? 그런데 독학 재수로 성공할 만한 그런 독함이 없다고 한다면 어딜 가서 뭘 해도 난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악담을 하거나 저주하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강 들으면서 독서실 아니면 집에 공부방 뭐 어쨌든 계속 지속적으로 혼자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 곳에서 하는 거야 그래갖고 성공할 수 없다? 그러면 어딜 가도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게 그냥 내 생각이에요 그럼 내가 그랬잖아 나의 100%의 나의 주관적 생각이라고 이거를 따를지 안 따를지는 It's up to you 판단은 너한테 달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낸 다음에 6월 평가원 결과를 놓고 그때 방향을 설정하세요 괜찮으면 목표에 근접을 하고 도달을 했으면 끝까지 그냥 가 혼자 해 알겠어요? 혼자 하면 또 여유 시간도 좀 생겨요 그럼 운동도 좀 하고 문화적 체험도 좀 하고 알겠죠? 혼자 뭐 친구들이랑 동병사는 할 필요도 없고 대학에 간 친구들 만나서 괜히 집에 돌아오면서 기분 들어올 필요 없고 이성교제를 하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하지도 말고 혼자 알겠죠? 그럼 시간 상당히 많아져요 책도 좀 읽고 알겠죠? 나라면 그렇게 하겠다고 알겠죠? 근데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이제 미안하지만 이제 편입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재수정규만을 알아봐야 되는데 만약에 6월까지 해서 뭔가 혁명적 변화를 여러분들이 가져오고 못한다? 그럼 재수정규반에 편입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지는 거 없을 거고요 아니 예시당초부터 재수선행반부터 시작했던 것과도 결과 차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 모든 건 다 너한테 달려있거든 나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 먹었어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빛나는 성공을 이뤄낼 때까지 그냥 닥치고 하는 거죠 Just do it입니다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N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참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TCC를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기는 또 처음이네 진심을 담아서 아니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진심을 담아서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되었거든 자 그래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항상 여러분들이 삶에 대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게요 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자 TCC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